기출문제를 같이 시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구요. 문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번째,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글꼴에서 궁서체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17인데요. 17을 직접 선택하려니까 16과 18만 있습니다. 17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구요.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구요. 밑줄 한번 클릭합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두번째, D3부터 C3까지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을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G3을 선택하시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고딕을 한번 클릭하셔서요. 굴림체. 크기는 12를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 파랑입니다. 글꼴 색이 파랑입니다. 글꼴 색에 가셔서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구요. 배경색깔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B5부터 G10까지 선택하신 다음 세번째,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을 추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표시된 데이터에서 범위 정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요. B10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B10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구요.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선택하시면 문제에서요. 메모를 표시하고 메모 서식의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섯번째 A3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의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 다섯문항 실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I13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equal or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구요. 총합이 있는 I4셀을 클릭하되 F4를 한번 다시 한번 누르셔서 달라 I 숫자 4로 바꿔놓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고 신표 그 다음 두번째 B4에 있는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지정할 건데 달라비 달라4 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를 두번 누르셔서 달라비 4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조건부 서식의 문제는 한 문제인데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 계산 작업 갑니다. 계산 작업 D3을 클릭하시고요. 계열을 구하는데 접수번호의 왼쪽에 첫번째 숫자가 1이면 입문, 2면 자연, 3이면 애체능, 4면 전문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D3세를 컨택하시고, Choose 함수와 Left 함수니까요.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Choos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번호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직접 L, E, F, T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접수번호가 있는 I3을 클릭하고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의 값이 이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왔는데 그 값이 1이라면 입문이라고 입력하시고 2라면 자연이라고 입력하시고 3이라면 예체능이라고 입력하시고 4라면 전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J3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수식을 입력한다면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 ~~이고란 함수가 되어있으니까 AND 함수가 필요하겠죠. AND 가로 여시고 J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60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표 60이고 그 다음에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니까 OR 이라고 입력하시고 내신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 수능이 크거나 같다 400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그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AND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OR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문 꺼서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신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예금 종류별 수익률이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수익률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행에서 예금 종률을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수익률을 가져다가 예금액에다가 곱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직접 한번 계산해 본다면 D14의 커서를 갖다 놓고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찾을 값은 왼쪽에 B14에 있는 예금 종류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B23부터 D24에서 찾을 영역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아 이렇게 0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이 퍼센트 기호를 누르시면 19%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리수 눌림까지 하시면 예금 종류가 연금 저축이면 18.7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에 대한 값들을 찾아옵니다. 단 오타가 있었습니다. 장미 저축이란 데이터는 여기에 찾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값을 못 찾은 값은 이렇게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if error 함투를 통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구요. 조금 전에 서식을 통해서 값을 확인했던 이 작업을 좀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서요. 취소 버튼을 한번 다시 한번 두번 세번 눌러주시면 처음에 0이라고 나오는 값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에다가 곱하기 예금액을 곱해서 제가 곱하기를 그냥 썼습니다. 다시 8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예금액을 곱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곱하기 C14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아까 구해왔던 수익률에다가 예금액을 곱해서 공제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번째 장마저축이 있는데 장미저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다면 예금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D14세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구요. equal 뒤에다 거서 갖다 놓고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심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번째 2학년에서 평가점수가 400이상인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고요. count if s count a count if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두가지인데 둘다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count if s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수식에 가시면 함수 추가해 통계 가셨을 때 count if s 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한번 하시고요. 첫번째 조건은 2학년이란 조건을 찾기 위해서 g14부터 g20까지 선택 이 데이터에서 2가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두번째 평가점수에 가서 i14부터 i20 영역에 가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0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해진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라고 구해진 값 맨 뒤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큰다운편 문 꺼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D29셀에다가 랭크함수 RANK 가로 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이 신표 그 다음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판매 금액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창조 신표 우리는 높은 값이 많은 금액이 1등입니다. 라고 내림차순을 구하겠다라고 0을 넣거나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데이터가 6이라고 나왔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면 가장 큰 금액의 1등 두번째 2등 3등 이라고 순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2, 3에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다시한번 D29세 선택하고 EQUAL 다음에서 EIF 만약에요. 조금전에 순위를 구했는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다음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E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이제 분석작업 첫번째 분석작업 다시 1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이름을 정의합니다. C13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환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다시한번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F11세를 선택하고요. 입금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C13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해 놓으셨던 실제 값이 변화가 있는 셀은 C13셀입니다. 그래서 C1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1100원인데 1200원이 되었을 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를 다시 하나 만들기 위해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번째 환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이 현재 1100원인데 1000원이 되었을 때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F11세대 결과값을 보고자 합니다. 깜빡 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삽입된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선택하시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분석작업 다시 2에서 부분합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셀을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과정에 대한 정렬 기준 내림차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3셀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동렬 클릭합니다. 정렬이 되셨다면 다시 커서를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 윤곽선에 가시면 부분합 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과정을 기준으로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구하고 싶고요. 계산할 항목은 모집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과정별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해서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하고요. 동일하게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체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도 나오고요. 최대값도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부분합까지 작업을 해보셨고요. 이제 기타작업에 있는 첫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셔서요. 첫번째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B14부터 I14 영역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기 위해서요. 직접 썸이라고 입력해서 구하실 수 있고요. 또는 B4부터 I14까지 각거분에 선택하시고 수식에 가셔서 자동학계 한번 클릭하시면 범위정한 영역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계 구하는 작업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요. 조금 전에 합계 구하는 매크로 작업을 기록을 종료합니다. 매크로 기록까지만 하시면 점수가 없죠.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이 필요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테이션 안에 도형에 가시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사각형 안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위치를 L4부터 L4부터 MO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도형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조금 전에 기록했던 합계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현재 텍스트가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홈탭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위아래 세로 가운데 맞춤 하셔가지고 텍스트를 가운데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비율은 제2사셀을 선택하시고 이퀄 가로 열고요. i4 나누기 b4 곱하기 100 이라고 입력합니다. 총합 나누기 정원 곱하기 100 아래까지 비율값을 제24세까지 복사를 합니다. 구한 값을 문제에서 소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제2사부터 제24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가지고요. 소수 자리수 늘림이란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소수 두자리까지 표시합니다. 한 번 두 번 소수 두자리까지 표시가 되셨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삽입해 가시면 일러스트 도형 안에 가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은 십자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L7부터 L7부터 내려서 M8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문제에서 비율이라고 입력하라고 했고요.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 비율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가지고 글자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고 기타 작업의 마지막 차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에는 문제의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꺾은 선용의 네 번째 가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용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모건 스탠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JP 모건과 UBS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5부터 E5까지 문제에 제시된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할 수 있고요.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습니다.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되어 있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마우스 오른쪽 사용에 불편하시다면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궁서체 12 굵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셔서 아 갑축의 제목이네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차트 선택하신 다음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그 다음 가로 제목입니다. 가로 제목 선택하신 다음 축 제목을 범위 정하신 상태에서 바로 가로 열고 단위 입력하시고 퍼센트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습니다. 문제의 단위 퍼센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갑축에 대해서 주단위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주단위가 고정으로 바꾸시고요. 현재 1이지만 문제 제시된 단위값 2를 입력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붉은색 계열의 UBS 계열을 선택하시고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거나 또는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오른쪽 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스타일입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5문항의 서식 작업하셨고 각각의 점수는 2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